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4,000개 이상의 교회와 그리고 해외 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 다니엘 기도 매일마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밤에 하나님께서 마치 명절 끝날에 큰 은혜 주시듯이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혹시나 드러날 수 있는 종의 이야기가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의 참된 이야기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만사천 교회뿐 아니라 모든 40여만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9번째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 간증을 저도 함께 다니엘 참여를 하면서 참 대단한 간증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미리 다니엘 기도 본부에서 왜 저를 강사로 택했는지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설명을 안 해주고 계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는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이고 지역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저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가 따로 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마지막 감사한 것은 기도 제목이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어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맞추어 주셨는지 오늘은 정말 목사님들께 힘이 되고 만사천 개 교회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만약에 제가 그 마음 하나만 여러분 속에 던져 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시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가슴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달리 사랑하는 방법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보이는 교회 매일매일 걸어 다니는 우리 교회를 우리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쉬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색에 있는 교회를 잠멸하러 가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는데 다메색 이럴 때쯤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색에 있는 내 교회를 빗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빗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내가 다 모르겠으나 나는 당신을 빗박한 적이 없고 저 다메색에 있는 교회 일당을 잠멸하는 가른 길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사람아 그 교회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다메색에 있는 내 교회를 빗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빗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와 다메색에 있는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미 나를 사랑하미요 교회를 빗박하미 나를 빗박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가슴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로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많은 복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보고 생각해 봤을 때에 제가 얻을 수 있는 답 하나는 유난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릴 적부터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기쁜 일이 있으면요 제가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교회가 아프면요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건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성장하게 됩니다 한 18가구 정도가 모여서 사는 산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산자락에 이렇게 일렬종대로 18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그 시골에서 제가 자라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에 저희 마을에서 논두렁길로 한 30분 걸어 올라가면 추자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추자마을 굉장히 시골스럽죠 추자마을에 올라가면 1899년 12월 마지막 날 호주 성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선배의 명령 때문에 너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예배 있으니까 무조건 나와 와 그때는 선배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종하고 토요일 저녁 교회를 처음 가게 되어서 조그마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단임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저는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찬송가를 그때 제가 처음 듣게 되는데 그때 찬송가를 듣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 찬송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옛날 찬송가 404장이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시작된 찬송은 시골의 하늘에 별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많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야 맨 뒷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눈만 하늘을 향해 들면 보이는 하늘의 별을 넘어서 왜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을까 하는 이상하죠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찬송이 3절에 갈 때 저는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립니다 3절이 얼마나 제가 시적 감수성이 있었던지 3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별을 넘어 이 땅까지 온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많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하늘에 빼곡히 써내려가는데도 다 쓸 수 없을까 그게 저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날 제가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랑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도 믿지 않은 채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예배 주일날 어른 예배 참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시골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해봐야 10명 15명 정도 되니 수련회를 못하니까 면 전체의 교회가 한 대여섯 개 교회가 있는데 연합해서 여름 수련회를 바란산 수양관이라는 데에서 한 장로님께서 세우신 수양관에서 연합 수련회를 하면 적게는 80명 많게는 10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강사를 모실 수가 없어서 해마다 한 교회 단임 전도사님 또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기에 제가 두 번째 줄 정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 양수정교회 단임 전도사님께서 나는 빤수 두 장 딱 챙겨가지고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불같은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중고등학생을 앉혀놓고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지옥 간다 왠 줄 아냐 너희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다고 그것 가지고 지옥을 가냐 라는 마음을 먹는데 아 영안이 열렸던지 이 중에 내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뭔 줄 아냐 너네 100원 가지고 전방에 가가지고 사탕 10개 사야 되는데 몰래 1개 더해서 11개 가져오는 그런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불신의 죄가 제일 큰 죄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지옥 가는 죄다 너네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그게 죄인 거다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니까 오늘 단말 하지 말고 불 끌 테니까 주여 세 번 외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해라 불 꺼 불 꺼 불 꺼 하고는 주여 삼장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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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는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불신의 죄라니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몰라도 내가 예수 안 믿은 건 내가 자신이 잘 아는데 불신의 죄라는 건 빠져나갈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 주님 오늘까지 주님 제림하셨으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였군요 지옥 가는 거였군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마치 지옥에 꺼져 나가는 사람이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듯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정말 광명한 빛으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어지면서 무릎으로 공중부양하듯이 수양관 안을 뛰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증거로 나타났냐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정말 눈물이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나는 이제 이 좋은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 농사 마치시다가 저렇게 지옥 가시면 어떡하나 해서 그때 마음에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매 토요일 밤에 집으로 가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해서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 때까지 1년 동안 철야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철야를 했으니 참 기특하기도 하죠 제가 저를 돌아봐도 기특합니다 그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고요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남북 통일을 위해 대단하게 기도하지는 않았고 저는 오로지 우리 가족과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다 불 꺼진 예배당에 하나님 병나기가 또 앉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만 안 되는데 하고 기도를 울면서 시작하다가 졸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밤을 꼬박 세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1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저희 아버님은 제 나이 22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제 나이 30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으니 저희 집안 전체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가족들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21년을 목회를 하다가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부임을 했는데 21년 동안 아들 노릇 못하다가 지난 2주 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가족이 다 모여서 21년 하란 생활 마치고 돌아온 야곱처럼 아버지 돌아가신 날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된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눈물로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저희 형님이 울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된 가족의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울산 시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주말만 되면 토요일 수업 오전 수업에 마치기가 무섭게 빨간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시골로 내려오는 그곳에 내려와서 저희 어머님은 철저한 교육 철학이 어릴 적부터 변함없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교육 철학이 아주 놀라운 건 공부는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철학을 가지셔서 집에 오면 언제나 일할 거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라고 변함없는 교육 철학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토요일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로 옮겨져서 주일 아침부터 어린이 반사를 하면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성가대 주일 11시 예배 대예배 때 성가대를 하고 또 오후 때는 또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울산 나가는 막차를 타고 그렇게 울산을 나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문의 영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이 됩니다 학생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오후 2시에 한 열몇 명을 앉혀놓고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CCC 출신이었던 선생님이 전도사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울산 시내에 나가서 신문물을 다 배워와가지고 열몇 명 중고등부 학생들을 앉혀놓고 앉아봐라 앉아봐라 하고 찬양을 가르쳐서 호산나 호산나 2절은 영광 박수까지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차냐 높은 곳을 향해 줄을 찬 해 뜨는 데부터 할렐루야 이것까지 하면 와 병나간 뒤 끝내준다 끝내준다 하면서 그 촌놈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면서 울산 시내에서 친구한테 배운 피아노 같고 오르간이 없을 때 입반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앉혀놓고 난 뒤에 찬양하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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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기쁨이 없고 교회만 가면 목사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병나간 너는 앞으로 큰 사람 될 끼다 너는 오대양 육대주를 다닐 거다 오대양 육대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마칠 때 쯤에 주일날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그날 교회가 조금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통해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제 간증을 고민하다가 좀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찬식을 할 때였는데 목사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연로하시고 최고 높으신 장노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두발을 신고 올라가서 성찬기를 뺏어서 우리 앞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제가 성가대석에 보는데 그 모습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기저기서 놀라서 소리는 어머어머 지르는데 성찬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이 있어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장노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시간에 장노님, 장노님 저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병나가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고 성내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교회 올 때마다 경건하게 와야 된다 장노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엉엉 울면서 성가대 가운을 벗고 뒤로 걸어 나갔습니다 성찬기가 깨져서 성찬식을 못하게 되니 목사님께서 이웃교회에 가서 빌리셔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또 똑같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장노님께서 일어나 또 강대상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달같이 달려가 장노님 옆에 한 팔을 잡았죠 장노님 왜 이러세요? 하는데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라서 제 힘으로도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와! 라고 하시는데 장노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성도님들 보는데 당황해서 그런지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데 저 뒤쪽에서 한 명이 막 달려오는데 마전편 손을 꽉 잡는데 보니까 그 형님이 누구냐면은 봉어리로 초등학교도 못 가고 항상 나무만 하던 나무지게 지고 다니는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한글을 깨우쳐서 그때부터 성경책만 들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형님인데 뒤에서 몇 줄을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뛰어나와서 반대편 손을 탁 잡고는 지금도 제 눈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장노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원망스럽게 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장노님을 창가에 저희 둘이 앉히고 잘 이렇게 성찬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일 마치고 울산으로 자취방으로 왔는데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던 아버지가 수요일쯤에 자취방 주인집으로 전화해서 학생 전화왔네 받아보라고 주인집 방으로 가니 소리 한번 잘 안 지르던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 자서 교회 가지 말라니까 교회 가서 무슨 짓을 했냐고 야단을 치십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암흑의 암흑의 장노님이 오늘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가 그 어르신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신고하러 갈 테니 너 이놈 빨리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빌고 왔다 교회 가서 착한 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너 다시는 시골로 내려오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든지 다리, 팔이 부러지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주일날 그래도 시골교회로 내려갔는데 장노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너 우리 교회를 영원히 떠나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정등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는데 수년이 지나고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평락아 그날 고마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될 때쯤 울산 시내에 있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울산 침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울산 침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목사되어야 된다 딱 보니까 너는 목사되어야 된다 하고 그 친구는 이미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저를 꼬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사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장군될 끼다 장군될 끼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세상 장군만 장군이고 하나님 나라 장군도 장군이지 아 나는 사관학교 가서 장군될 거다 몇 달을 실냉이를 하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 그럼 사관학교 가는 거 하나님한테 허락 맡았냐 아니 그것도 허락 맡고 가야 된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아이가 가서 같이 기도하자 생각해 보니 그것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책가방을 챙기고 새벽기도 마치고 등교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갔더니만 한 80여 명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간단하죠 뭐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사관학교 가는 거 맞지요?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고 난 뒤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관학교 가는 거 맞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 귀에 입을 틀듯이 제가 병락이거든 제 이름이요 나 귀에 입을 틀듯이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입에서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눈물이 팡팡팡 쏟아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 뒤에 이사야 6장 8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 빼놓고 일하실 것 같아서 저요 저요 하나님 저요 저요 쓸만하시거든 저라도 꼭 써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학교 가는 시간은 숫제 늦었고 계속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마지막 쯤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영음과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제 앞에 서운하는 그날에 쭉 양탄자 같은 게 열리면서 멍석이 풀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길이 열리더군요 야 멋진 길이다 멋진 길이다 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 가는 길은 있는데 오는 길이 없어요 아 이 길은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구나 하는데 영음이 영음이 뭐죠?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소리 아닙니까? 남들은 못 듣지만 제 귀에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두 번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을 내가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을 내가 기뻐하노라 너무 분명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많은 고난 가운데 목회를 했지만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뚜렷한 콜링이 목회적 확신을 주더군요 그래서 헌신을 하고 그 친구와 함께 주일날 11시 예배 부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하고 대전에 있는 침내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작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온 김관성 목사라고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접니다 그래서 침내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2학년 마치고 난 뒤에 군대를 갔죠 군대를 마치고 난 뒤에 복학을 하고 복학하는 첫날 제 앞자리에 앉은 뒤통수가 너무 이쁜 아가씨를 한눈에 반해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목회해야 되는데 이쁜 사람 찾으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야 된다 강당으로 달려가 강당 안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자매를 쫓아다녔더니만 그 뒤통수 자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구애 끝에 7번 차이고 8번째 OK 사인을 받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98년도 결혼하고 3주 만에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은 이제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으니 됐는데 우리 집에는 집사님 한 명도 없는 집안이라서 목회를 하면 기도해 줄 사람 한국에서 땡겨줄 사람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유학이라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군대에 있을 때 문득 들어서 특공대라고 한 특수부대에서 정말 어려운 훈련을 받았지만 항상 가슴 속에 복회브러리 2만 2천을 넣어놓고 그걸 다 외우고 난 뒤에 3만 3천을 넣어놓고 그걸 다 외우고 제대를 했었더랬습니다 토플 공부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 3주 만에 제가 꿈에도 그리던 달라스 텍사스 미국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1998년도 기억나십니까? 6.25 이래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IMF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여서 결혼을 하면서 아껴두었던 돈 유학 자금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환전을 하니 반토막이 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학기 학비를 내고 6개월 부부 기숙사 돈을 내고 났더니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 풀타임 공부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고된 일을 했는지 아내는 태국 레스토랑에서 가발 가게에서 도넛 가게에서 아내 본 것 없이 내조를 하면서 남편이 공부를 돕고 저는 가자마자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폐가 수리공을 하고 도넛을 흑인 지역에 배달을 하면서 참 너무너무 총알이 머리로 핑핑 이유도 없이 날아다녀서 벌쑥 주저앉아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무서워서 군복을 입고 출근을 하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공부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도 헷갈리는데 정말 마음껏 좀 공부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하나님 목회를 시키시는데 보니까 모든 이민 와서 성도님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저희가 경험했던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광야 공부를 미리 시키신 거죠 그러면서도 두꺼운 신학책을 가지고 그 피칸나무 흐드러진 캠퍼스를 걸어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내가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써달라고 아 목회를 시작하고 유학까지 왔으면 욕심이라고 해도 제가 반박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저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원서들을 읽어가면서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잠을 자고 때로는 일주일에 삼사일씩 밤을 세우면서 공부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서의 교회가 하나가 개척되어지고 저희 부부가 부사역자로 단임 목사님의 초빙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닥쳐서 성도의 80%가 다 2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한 열몇 명 남아있는 상태에 저희 부부가 가만히 안 보니 단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의 전의를 다 상실하셔서 금방 어디라도 떠나실 것 같아서 그때만 하더라도 달라서의 목회 하시다가 공부 마치면 타주로 금방금방 가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터라서 저희 아내와 제가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100명 성도 2주 만에 80명 떠나서 이제 20명 남았는데 목사님 목회 그만두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목회 해주세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교회도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저는 믿어요 목사님 목사님 미국에도 한 해 1년에 3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데 목사님 저는 1년에 3천 개씩 문 닫는 교회 중에 예수님이 야 너네 문 닫으라고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좀 힘들어지니까 목회자들이 이건 해봐야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도 다시 회복 안 된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이제 가망 없다고 해서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야야 해봐도 안 되니까 너 문 닫으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정말 목회해 주세요 목회해 주세요 라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성도 다 떠나고 마지막 성도가 남아있으면 저희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마지막 성도 될게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니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럼 하고는 다시 마음을 절반 다 잡으시고 교회를 떠나시려다가 떠나지 않으시고 2년을 더 목회하셨습니다 2년을 목회하는 중에도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신기하죠 2년 동안 세 가족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한 명도 세 가족이 오지 않는데 참 귀한 가정 한 가정이 샌디옥으로 떠나고 또 귀한 부부가 버지니아로 떠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적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 열 몇 명 남았을 즈음에 캐나다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피자집에서 저를 보자고 그러십니다 목사님도 피자를 좋아하고 저도 피자를 좋아하는데 피자 뷔페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나던지 가서 피자를 접시 산처럼 쌓아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는 목사님은 한 조각을 딱 올려놓으시고 안 드시고 계시길래 목사님 왜 안 드세요 하니 깊은 한숨을 내쉬시면서 최전도사님 나는 이제 한 달 후에 교수로 가기로 되어서 이제 교회를 한 달 후면 떠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최전도사님이 맡아주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 한 번도 안 했고요 더더욱 달라스에서는 목회할 생각 한 번도 안 했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고 해도 뉴욕이나 LA에서 하지 달라스에서는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기도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얘기를 피자를 다 먹고 해도 되는데 피자를 한 조각도 안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일어났던 그 피자가 아직도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밥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봐요 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집으로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이러 하시네 기도해보자고 하니 열서너명 남아있는 성도가 그것도 밤새도록 달라스에서는 도넛 가게가 천 개면 한국 사람이 하는 도넛 가게가 950개입니다 밤 12시에 나가서 빵을 구워서 아침 5시에 문을 열어 낮 12시까지 빵을 팔고 낮 12시 반에 문을 닫고 집으로 가서 잠자고 밤 12시에 출근하는 그 고단한 삶을 사는데 그분들이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 교회만 겨우 참석하실 수 있는데 남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있던 거죠 저희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고요 오후 2시면 문을 열고 오후 4시면 무조건 미국 사람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교회가 있었던 곳에는 저 공항 지역이라서 한인들이 살지 않는 저희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외곽 지역이었고 2년 동안 새가족이 오지 않았고 사례비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 이 열 몇 명이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갈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건 나온 답이잖아요 이건 나온 답이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 능력이 3개월짜리면 교회는 3개월 더 생명이 있는 거고 제 능력이 6개월짜리면 6개월도 교회는 이어지겠지만 지금 아니라고 하면 내가 2년 반 동안 있었던 이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모습을 알고 어떻게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마음 0.001%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순종을 하고 2002년 8월 첫 주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교회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이 됩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해서 세미한 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은 참 저와의 싸움이 심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목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려고 유학 간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가장 가장 목회를 시작하면서 천성이 땀이 많고 천성이 열정적이라서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마음의 고민은 참 심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 루이지에나 저 알라바마 한국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목사는 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2년 동안 새 가족 없고 한국 사람 살지 않고 문 열고 나가도 하루 종일 한국 사람 못 만나고 미국 교회에 빌려 쓰는데 추일날 오후 2시에 문 열고 4시에 문 닫으니 한국 교회는 설교를 못해도 한국 음식은 안 주면 부응이 안 되는데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이러한 교회에도 하나님 맞아요 누군가는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 질문은 그거였죠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섯 달란드 받은 사람 있고 두 달란드 받은 사람 있고 한 달란드 받은 사람 있는데 한 달란드 받은 사람 땅에 묻어버렸죠 한 달란드 받은 사람이 뭐가 해석이 되지 않았는 줄 아세요? 맞어 누군가는 다섯 달란드 받고 누군가는 두 달란드 받고 누군가는 한 달란드 받을 수 있지만 왜 주인은 나를 한 달란드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었을까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 없는 저에게 왜 이런 교회를 맡기셨냐고 마치 이제는 최병락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 없으면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숲속에 묻혀진 잡초와 같고 투명인간 같고 흑백 TV와 같은 저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상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준이 높고 성도들의 수준은 낮아서 내 설교를 못 알아 듣는다라고 하는 희한한 교만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불투만을 얘기하고 몰투만을 얘기하고 칼바르트를 이야기해도 이분들은 그게 새로 나온 도넛 밀가루 이름이라고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 나는 내 수준에 맞는데 가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 여러분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1년 동안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는 찬송가보다 훨씬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옛날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성공해보려고 하는데 꽃배만 대물리고 깡패한테 두들겨 맞으면 서울 저 판자촌 티산에 올라가 가지고 둥그렇게 떠 있는 서울의 달 아래에서 담비 하나를 꺼내서 피우면 연기가 서울의 달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의 주제곡이 흘러나오죠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노래를 1년 내내 부르는 겁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고 이 노래만 부르면서 추일 저녁이 되면 집사님이 전화가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김집사 앞에서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해놓고도 기억 안 나시는 것 봐 제가요? 목사님 그거 조심해 주세요 아우 내가 미쳤나 봐요 집사님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시험 들어서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아우 조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탁 끊으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다음 주가 되면 또 전화가 오면 아우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끊고 나면 아무래도 나는 1년 내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뭘 하나님도 수준에 맞는 데 보내놓고 요구를 하시지 사례비도 못 받는 곳에 보내어가지고 뭐 한국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뭘 목해적 환경이 돼 핑계거리는 수만 가지가 되더군요 1년이 되더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병락 목사님이십니까? 예 아 목사님 교회에 누구 성교사님 계시죠? 예수 전도단 성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 계시죠? 아 그 성교사님 추천으로 목사님께 전화 드렸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예 저희 교회는 미국에 어디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어른 성도가 400명입니다 400명 이민교회 400명이면 얼마나 큽니까? 저희 교회가 교육관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고 이번에 본당을 너무너무 이쁘게 건축을 했는데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중국 성교사님으로 가시게 돼요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신 성교사님한테 의뢰를 하니 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모시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고 하니 저희 교회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마음을 다 모았으니 목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저희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라는 전화가 1년 만에 걸려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 못 갑니다 누군들 안 가고 싶겠습니까만 큰 교회는 큰 교회라고 가고 작은 교회라고 버리고 가는 목사가 어디 목사겠습니까? 제가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큰 교회의 성도만 양이고 제가 목양하는 성도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참 권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에 지난 1년에 모든 의문이 벗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너 이런 교회도 목회 해볼래? 라고 저를 시험하셨죠 근데 1년 동안 입은 좀 나와가 불평을 했지만 땀 흘리면서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 전화가 하나님의 합격 사인으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1년 동안 시험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줄 알고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 다음 주에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심심치 않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호수가 아름다운 그랩바인 호수에 나아가서 한 25명 정도 되는 성도가 1년 지났으니까 좀 성장을 해서 뭐 설교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으니까 식사하세요 하고 저는 저 멀리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딱 다리를 꼬고 이렇게 있는데 젊은 목사가 1년 동안 목회를 할 때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목사님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래주머니 지고 있을 때 모르는데 벗어놓으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알지요 1년 동안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저분은 그때 저런 말 했지 저분은 저런 말 했지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팔짱을 끼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렇게 좋으냐 주님이 절 안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셔서 좋죠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네가 좋으니 나도 좋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래 갈 때 가더라도 하나는 따져보고 너를 보내든지 말든지 하자 뭔데요 너 1년 동안 나한테 너 수준 높고 성도 수준 낮다고 그랬지 어우 주님은 내기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계셨네요 그랬죠 그럼 내가 오늘 수준 검사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보통 한 시간씩 운전해서 옵니다 밤을 새우고 그런데 LA 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네 먹으라 더 먹으라 안 먹는다 배부르다 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밑에 모래놀이를 하는 우리 교회에 전부 해야 어린아이 두세 명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너네 교회에 어린이 전도사님이 있니? 없는데요 그 옆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중고등부 다 합쳐서 한 명 있는 다니엘이 농구공을 가지고 지 혼자 농구 골대 넣었다가 지가 받아가지고 또 넣었다가 지가 받아 넣었다고 하고 있는데 너네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있니? 없는데요 그럼 생각해 봐라 저 집이 가족회의 한 번 해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아무 교회에 다녀도 괜찮다 너네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 교육 잘 받아야 되니까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 있는 큰 교회로 다음 주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하고 가족회의 한 번 하고 떠나도 되는 성도는 달라스에 너네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멀리서 이곳까지 와서 저렇게 행복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라도 목숨 걸어야 되는 너는 도망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더군요 저 성도가 너무너무 귀하다 아 나는 그때까지 갈려면 확 다 떠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는데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도 아니라서 날 괴롭히냐고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절 목사 만들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준도 높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목사가 성도가 고마워지니까 성도가 사랑스러워지고 목사가 드디어 양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희한하죠 양을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오던 성도들이 그 멀리까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2년 되고 3년 되니 성도가 한 5, 6천명이 되는데요 갑자기 미국 교회에서 어느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에 빌려 쓰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비워달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처소를 빨리 비워주고 6개월 안에 비워주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실내 놀이터로 만든다고 우리 보고 자체 성전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저와 저희 안에 집사님 몇 분이 수십 개 교회에 수십 개 건물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는 데가 없어서 점점점 6개월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무거웠는데 주일날 하루는 갑자기 예배 강대상 밑에 큰 쓰레기봉지 7개가 놓여졌는데 종이 하나가 있어요 종이 하나를 가져와서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깡통 주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자체 성전을 주십시오 김용호 집사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70이 넘어 미국 오셔서 딸내집에 오셨다가 저를 통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아온 날이 한 날도 없는데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며 주님 앞에 서야 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랍니다 뭘 내서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을 갚을까 하다가 운전도 못하죠 영어 한마디 못하죠 하늘 보고 땅 보고 한숨 쉬면서 걸어가는데 길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깡통이더랍니다 내 저 깡통이라도 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죽기 시작을 했는데 약 2천 개에서 3천 개를 주워서 씻어서 찌그러뜨려서 7개 봉지에 그렇게 가지고 오셔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깡통 주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자체 성전을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건축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본 거 차이 싫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물상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몇 군데를 둘러가지고 했더니만 80불 80센트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서 그 다음 주에 감격의 첫 번째 건축 헌금을 성도님들 앞에 김용호 집사님 깡통판 첫 번째 건축 헌금 80불 80센트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니 앉아있던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막 올라오면서 집에 있는 헌금을 다 가져와서 교회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깡통을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깡통은 많다 저는 그때부터 신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주일 내내 깡통 팔아 지난주 깡통 판 돈 얼마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깡통 판 돈 얼마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호수과에 가서 김용호 집사님 배 깡통 죽기 대회 막 하면서 한 사람당 서른 장씩 편지도 그루터기 편지도 보내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 이름으로 해놨다는 땅 팔아가지고 드리고 저희 집사람 폐물 다 팔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 구입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창고같이 생긴 첫 번째 자체 성전을 구입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참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으로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찍고 간 건데 성도님들이 황홀해서 목사님 목사님 우리 여기 10년 살아요 20년 살아요 하면서 얼마나 미국에서 여러분 건물과 성전은 한국하고 또 달라서 이 영만리 떨어져서 내가 마음껏 주여삼창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밥 먹을 수 있는 교회 저 성전은 의미가 다르답니다 저렇게 정말 감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 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안 줄 곳도 설 곳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 3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바로 한 5분 거리에 지어놓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3년 만에 그쪽으로 또 성전을 구입하고 이전을 했는데 두 번째 성전이 이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꼭 사진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본당 안에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10년 있읍시다 20년 있으십시다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저때부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주에 서른 명씩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민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성교의 문을 여시고 교회 개척의 문을 여시기 시작을 하는데 3년 지나니까 저기도 꽉 차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또 3년 지나고 제가 세미안 교회를 시작하고 9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미주의 4,300개의 한인교회 중에 두세 번째로 큰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얘기는 지금 다 못 드리지만 들어가게 하셔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서 성도들이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 이제 20개의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CPI, Church Planting Institute을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방글라데시의 학교를 세우고 난민들, 도시 성교사로 다 성도들을 난민들 집안 집안으로 보내서 난민들 정착을 돕기 시작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커피숍을 열어서 장애인들 월급 주기 위한 커피숍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인디언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한 팀, 두 팀, 1년에 수백 명씩 단기 성교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정점에 이르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10분 남아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점에 서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남 중앙 침례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아니 저는 지원한 적도 없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강남 중앙 침례교는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신학교 때부터 존경을 하고 바라보는 대상이죠 양수리 수양관 김춘기 목사님 전국에 정말 성령의 불을 일으키셨고 그 교회들이나 세미나나 신학교들이 세미나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저에게도 꿈같은 교회였지만 전혀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세미안교로 부르신 이 사역이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온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몇 개월 후에 또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세미안교회 성도님들하고 막 마찰이 생길 정도로 제가 단호하게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중에 10개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상치 않은 마음들을 주시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보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 가려면 당신이 막아주고 당신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 가려면 내가 막아줄게 우리 서로 마음을 다잡자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그때 고3 고1이었던 아이들이 부모의 책임을 다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냐고 저희 아들은 주먹으로 벽을 쳐서 구멍이 이 정도로 나고 크리넥스통 하나를 밤새도록 얼굴을 닦으면서 못 간다고 해서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 중에 7개월 8개월 9개월이 지나가는데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미주에 850개 한인 침내교회가 있는데 1년에 돌아가면서 전국 총회가 있는데 전국 총회를 한 교회가 섬기는 일은 드무입니다 워낙 큰 행사라서 호텔에 컨벤션 홀을 빌려서 하는데 37차 총회를 세미안교회에서 2018년도에 섬기게 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날아갈 듯이 기뻐서 850개 교회를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전 성도가 힘을 합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총회가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일주일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850개 교회를 잘 섬겨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하니까 그때의 주님이 제 마음가운데 환상 하나를 떠올리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참수요 예배를 가는데 공항 근처였다고 그랬죠 공항 위에 비행기가 다섯 대가 떠 있는데 저녁 시간에는 비행기가 떠 있는데 제 영안이 열리면서 갑자기 비행기가 열 대가 되고 백 대가 되고 천 대가 되고 만 대가 되면서 하늘을 까맣게 덮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저 비행기가 뭡니까? 라고 제가 16년 전에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세미안 교회를 보러 오는 비행기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이 있어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 옆에 차를 세우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열몇명 교회 뭐 볼 거 있어서 옵니까? 그렇게 우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수요 예배 때 열명 성도 앉혀놓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성도님들 믿음이 더 좋아서 저보다 더 크게 아멘을 하더군요 3년 후에 한 5년 후에 그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잊어버렸던 그 환상이 그날 새벽에 떠오르면서 16년 전에 환상을 기억하느냐 제가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달라스 하늘에 오는 비행기 안에 세미안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타고 있다 16년 전에 환상을 내가 이렇게 성취하노라 1300명 37차 총회 중에 가장 많은 목회자 성교사들이 오는 그때에 내가 그 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네 사명의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사명의 끝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야 너는 16년 동안 성도들하고 예배 마칠 때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비전을 외쳐놓고 네 힘으로 9년 만에 입당하고 9년 만 너가 10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이 교회가 네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의 능력을 초월하는 미국에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한국으로 너를 강남중앙교회로 보내어서 한국의 교회를 힘 있게 세워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힘을 합쳐 세계 성교를 하려고 네가 그렇게 기도해오고 성도들이 기도해왔던 거 이루려고 하니 막상 이루려고 하니 10개월 동안 네가 불순종하고 있느냐 그때의 세미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셔서 총회를 잘 마치고 2주 후에 성도님들 앞에 지나치 10개월 동안 썼던 일기를 가지고 읽어주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주먹지고 외쳤던 세계 미국 한국 비전인데 절 한국으로 파송해 주시면 우리 강남중앙침내교회와 우리 세미안교회가 힘을 합쳐 세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해봅시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니 처음 사임 설교인데도 2천명의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붉은지고 마지막에 첨부 일어나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2시간 20분 파송 예배를 드려주면서 그렇게 파송을 받고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 2년 전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 강남중앙교회에 이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 비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쁘게 우리 장모님들과 권사님들과 전 성도들이 이 비전을 품어주셔서 형제교회 협약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형제교회 협약식을 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들 100명이 자비량으로 달라수로 넘어가서 세미안교회 청년들과 3박 4일 연합 수련회를 우리 두 명 강사로 해가지고 드리고 그 300명이 다 인디안 지역으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단계 성교를 하는 마지막 사진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자랑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와 교회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간증을 하라 치면 이 간증밖에 할 것 없는데 제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그저 전하기만 하라고 하셔서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 또 만사천 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다 떠나는 순간 교회를 지켰던 그거 하나로 주님 고맙다고 하셨고요 정말 그 성찬의 시간을 몸 바쳐서 충성했던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하나를 주님 평생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왜 내 교회를 빚박하느냐고 사우를 불러 세우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아무리 영상에서 훌륭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도 여러분 아플 때 달려가는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지금 코로나라서 전 세상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바울이 빌리포 감옥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빌리포에서 감옥 안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아 알고 봤더니 바울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하나님이 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은 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스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가지고 만사천교의 40여 모든 성도들의 속에 하나님 다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 한 번도 없고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고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다시 한 번 교회들의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름 없는 곳에 빚도 없이 주님 주신 사명지에서 눈물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훌륭하고 좋은 교회 많지만 그 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 것처럼 오늘도 신실하게 다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방방 걷고 세워진 십자가 세워진 교회마다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몸은 묶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사명은 오늘도 달리는 줄 믿사우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교회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